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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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1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live 새우 암호 비트 비트 또치즈니스 여러분들 저 초반부터 세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 간보는데 저 초반부터 세게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세게 나가겠습니다 저 믿고 그냥 다 믿고 그냥 저 믿어주세요 알았으시죠 여러분들? 그냥 믿어주세요 믿고 봐주세요 뭐 소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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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뭐하는 소리야? 누구야? 또치, 또치, 또치 누구야?! 누구야? 아 아 아.. 누구세요? 아 타지 마세요 누구세요? 거기? 막.. 렛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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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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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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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 미쳤다.. 다 미쳤다.. 다 미쳤다. 또치즈니스 저쪽에 다 몰려있던 곳이 순식간에.. 싹 저쪽에 몰려있.. 소리 소리 소리.. 잠깐만.. 소리.. 따라가 볼까요? 뭐하러.. 여자? 어디있어? 다 미쳐드려.. 다 미쳐드려.. 다 미쳐드려.. 미쳐버리겠다 이거.. 나와.. 사하랑 갑자기 놀래키지 말고 나와.. 뭡니까? 어디야..? 뭐예요..? 뭐예요..?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야고..? 1층 피해서 2층 왔던만.. 깜짝이야.. 1층 피해서 2층 왔는데.. 2층.. 뭐..? 2층.. 2층.. 1층.. 왓.. 나들 좀 삽시다!! 나도 좀 삽시다!! 나도 좀 삽시다!! 제발 부탁해요.. 나도 좀 삽시다!!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요?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 거짓말은.. 또치즈니스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어? 뭐야? 또음아, 드디어 잡았다, 낚시줄! 이 주장맨들! 낚시줄 잡았다!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낚시줄 아니네.. 아..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어?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었어.. 아.. 아.. 반락이다! 요 러나 안가! 오늘은 무조건 도망쳐 그냥 존나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냥 도망 찾아와 문 뒤졌으면.. 오늘은 그냥 무조건 도망 다녀 그냥 욕하든 말든.. 냅둬으로.. 왜 러나야구요? 내 맘.. 내 맘.. 왜 어쩔건데.. 한대 짓고 싶어? 무서운게 도망쳤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망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해줄게 기운 센 망자가 한 둘.. 만약에 기운 약한 잡기가 둘에서 십.. 이거 기운 엄청 세 지금 오늘 이거.. 잘 봐라.. 진짜 개 큰 그림 나올수도 있다 잘 봐라.. 이거 오늘 역대껏 나올수도 있다 이거 오늘 역대껏 나올수도 있다 이거 오늘 역대껏 나올수도 있다 누구시오? 하도 말해가지고..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건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디있어..? 뭐야..? 저기.. 걸음 하나 살려.. 걸음 하나 살려.. 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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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춥시다.. 제발 좀 부탁을 열어라.. 제발 좀.. 제발 좀 씹시다, 제발 좀.. 뭐 있어..잠깐만.. 뭐있다.. 와.. 오줌 또 내놔 오줌 또 내놔 미쳐버려 진짜.. 와.. 뭐야.. 미쳐버렸다.. 여러분 못들었죠? 나 오줌싸고 있을때 2층인가.. 여러분들 혹시 앞에 쪽에 못봤어요? 이건 내 뒤에서 드린거에요 지금 내 앞에는 내가 보니까 보지.. 이거 방금 뒤에서 어디서 못봤어요 혹시? 나 뒤돌아서 오줌싸고 있을때.. 하아.. 가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소리지르고 저쪽으로 도망가본거에요 헉.. 흠.. 어? 아까 거기다!! 아까 거기다!! 거기다!! 뭡니까? 아.. 진짜 버틸 힘이 없다.. 지금..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죽여버린.. 뭐라고? 죽인다..? 죽여버린다..? 뭐라고? 뭐라고요? 지금 나 죽인다고 그랬어요? 4층도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제 체력으로는 4층까지 갈.. 4층까지 갈.. 그런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안녕.. 부탁드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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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